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가. 몰렸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나. 내가 어떤 사람인데. 내가 어떤 사람인지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.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니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. 아 예 미친놈이 새끼야. 왜요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해가지고 정신나간 새끼야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부하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른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아씨 말은 잘해요 이씨. 아씨 말은 잘해요.